아 뜨거워 으쌰 거머리나 동굴거미같은 애들 중력건으로 잡아 던지면 죽어요 가자 집에 인벤토리 봐라 이거 아 부듯부듯 우리 집이 저기 그러면 갔다가 구명포도 갔다가 에너지 발생 근원지 갔다가 레비아탄 조심해야지 여기 어딘가에 항상 한 마리가 있더라고 아 여기에 티타늄이 많구나 어 이거 그건데 뭔소리야 엄마야 아 저거 스캔하는거일텐데 저거 하얀색 상자 미친 발광이 저거 이거 스캔하는건가 잠수함이 진짜 편해 산소 걱정도 안해도 되고 이거 보다 더 큰 잠수함이 있대 다 와간다 다 와간다 시모스로 들이받아도 돼? 그럼 죽나? 이색이 한번 들이받아 봐야지 안죽자나 동만 뿌리고 갈래 동만 뿌리고 갈래 으음 좋아요 short 와 엄청 많이 가졌어 아 대박이다 진짜 배터리도 엄청 많고 이놈의 소화기 소화기를 왜 이렇게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빼고 소독수 하나 챙기고 여과수 여과수 2개 구급상자 하나 챙기고 물에 필요 없잖아 연료전지도 필요 없어요 연료전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배터리를 충전해 놓은거 배터리도 두개만 있으면 되고 포스터같은거 여기다 붙이는건가 집을 데코를 해야지 집을 데코를 해야지 집을 데코를 해야지 장랑가 물 하나 일단 먹고 바 하나 배터리 3개까지 필요 없는데 장난감은 책상이에요 책상이 없어 아직 바닥에서 자고 있는 신세야 자 프라운슈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 여기서 못 만드나 건설 장비에서 혹시 만드는건가 건설 장비 건설 장비 아 또 멈춰 아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끈 끈기는거야 이제 이시 어? 집에서만 나오면 항상 이래 집에서만 나오면 집에서만 나오면 아이씨 여기어디여 어? 여기어디냐고 집이어떻게갔는데 아이씨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이었네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거 진짜 캐시인가 뭔가 지워야되나 캐시인지 나발인지 뭐 지워야되나고 깔끔하게 파밍하고 깔끔하게 왔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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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다 끼었어 손바닥만 보면 그냥 다 집고 싶어가지고 아주 나쁜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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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 해보면 진짜 그래 손바닥만 보이면 다 짚고 싶어 진짜 슈트 스캔은 다 돼있죠 걱정을 말어 여기서 저장 한 번 더 해야지 레비아탄인가 그거 뭔가 잡으려면 그 정지소 총 만들면 되니?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 어? 이상하네? 사이클롭스 어제 내가 하나 했었는데 왜 3분의 1로 나오지? 2개 2개 여기 근처에 하나 또 있나보네 이거 뭡니까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외계인 R인가? 아 부분별로 100%를 해야된다고? 대박이네 사이클롭스 선체 설계도 함교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함교 파편 함교도 3분의 1 몇 개를 해야되요? 이거 큰 잠수함 만들려면 아아 누구세요? 몇 개를 해야 만들 수 있는거요? 어? 누가 쏘는거지? 도망갈래 여기 뭐 있는데 침탈 함교 2개 이건가? 자 함규 완료 저장해야지 이제 또 뭐가 남았는가 이제 여섯개 모았고 어제 하나 한거랑 하면은 두개만 더 하면 된단 얘기지 야 근데 운 좋게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게 딱 보인다 아 운 좋은거 같애 운이 좋았어 엔진 두개 찾았어요? 아 이거 진짜 누가 때리는거요? 정말 무서운 심혜야 아 어? 저거 뭐지? 와 렉걸리는거가 어어 어어 무섭습니다! 저장했나?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뭘 뭘 뭘 지워야돼? 캐시파일 이런거 지워야돼? 이런거? 400 1메가 1메가 캐시 어디있는걸 지워야돼? 어디 폴더? 아 이거 사양 낮춰서 해봐야지 흠흠 2메가 1메가 2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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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메가 4메가 3메가 3메가 4메가 1메가 이건 파편 아니야 최소화면 지형이 잘 안보여요 그래요? 그럼 권장 지형이 좀 늦게 뜨네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저 F8을 눌려서 가장 많이 피드백 준 게 내 생각엔 최저가 좀 이걸 거 같은데 내 사양에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얘긴데 왜 다 구명포드 쪽으로 가고 있지? 나왓쓰 집에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꼭 저장을 해야돼 데코를 다시 해야된다니 일단 저장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패치 되고 나서 생겼나봐 이 게임이 패치를 좀 자주 하더라고 이거 좀 해야되라고 내가 이걸 지금 놓는 이유는 인벤토리를 없앨려고 놓는 거야 이벤트로 빼놓으려고 이벤트로 빼놓으려고 아까랑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가 안맞아 순서가 순서가 안맞아 순서가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배터리 두 개 연료전지 하나 챙기고 불에 빼고 영양제 하나 들고 가고 고급상자 하나 챙기고 소독수 두 개 하나 여기서 하나 먹고 하나 둘 셋 소화기 다 넣고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깐 뭐하다가 튕겼었지? 일단 저장하고 아 그거 보러 갔었지? 저거 그래도 멈춰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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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녀서 그런가? 또 튕겨 저장은 하긴 했는데 저장은 하긴 했는데 저장은 하긴 했는데 저장은 하긴 했는데 근데 지역을 잘못 잡았나? 근데 지역을 잘못 잡았나? 대고 끝냈지 파워 리스토어 이거때문에 그런가? 여기?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런가? 여기? 층간소음 때문에? UNDER 예전에는 안그랬대 잖아 패치되고 나서 그렇다는데 대고 됐어, 됐어 이게 누구야? 피퍼? 아니, 이게 여기서 와가지고 풀어줘야지 아, 먹어버렸네 용암지역을 패치하고 나서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 알루미나 결정, 플라스틸 주게, 에어로겔 뭘 다 처음보는 거야 윤활제는 있는 거고 알루미나 결정은 내가 주워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플라스틸 주게 플라스틸 주게 에어로겔 플라스틸 주게 에어로겔 에어로겔 별의별 의견 다나온다 하드디스크 배드 섹터때문에 그런대 나 SSD 1TB짜리 쓰거든 구 지시까지 막 다 동원되는 거야? 플로터 어디서 살다 온 거야 하드디스크 배드 섹터를 아직도 언급을 하고 마이크 일루미나 결정 여깄다 두 개 치매 가서 내가 챙겨 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슨 플라스틱 티타늄 주기하고 리튬 리튬을 어서 구하죠? 리튬 어제 갔던 섬 심해에 가면 구할 수 있나? 리튬 에어로겔은 에어로겔 에어로겔 고급 자원 고급 자원은 아니네 에어로겔은 어서 구해 에어로겔 모류데요 아이템 식물을 먹어야 만드는 방법이 뜬다고요? 일단 가보자 그러면 저거 이거 두 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 시트 만드는걸로 구명보드 저거 저리까지 가는 데 탱기진 않겠지 설마 사이클롭스 파편 줍던 널찍한 접시 달린 나무숲에 리튬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면 진짜 편해 너는 설명을 아주 잘 했어 진짜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지 이거구나 여기 이거 엄청 큰데 떨어진 게 파편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로라오 오로라오 그 꽁무니 쪽 떨어져 나온 건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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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있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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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입구가 애매한데 생체반응로? 생체반응로? 생체반응로 생체반응롱 저기 뭐 둥그러운 것도 있어요 그놈만 없으면 돼 생체반응롱 티타늘밖에 안주네 이것도 파편이야 아이씨 여깄네 두마리가 있어 아이씨 PDA 충돌 1시간 후에 남긴 PDA 뭐 이것때매 온거야? PDA때매 야 인마 이 새끼야 놔 아이씨 그 아구를 치워라 여기는 입구가 없는데 천천히 한번 둘러봅시다 여기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저장 용접기 여기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런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거 틀렸어